여기가 스위치거든요? 그냥 걸어가면 요런 느낌이에요 꼬리가 움직여요 주인공 라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다른 비밀 없이 가면서 이게 앞으로 전개가 되는건데요 얘네는 본능왜방해가지고 하면은 이걸 앞으로 당겨줘요 당기면은 네 턱이 갑자기 팍 열리는거에요 입이 열리려 가끔 턱 잘 빠지더라구요 우와 진짜 이렇게 열리구나 부동산은 여전히 험하게 굴리네요 예전보다 심해진거 같아요 코어가 없으니까 들이 막고 막고 쓰는거에요